제자리에 뭐 이런게 있네요 전시간에 우리 백브리핑에서 오딩어 게임으로 이런거 하셨나요? 설마 백브리핑에서 이거 하시지 않았죠? 갑자기 제자리에 왜 있나 싶었는데 깜짝 놀랐네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오또한 소리였구요 2부에서 광고 드린대로 미래에셋증권의 이재훈 팀장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장님 요즘 자산배분 우리 포트폴리오 상황에 대해서 요즘처럼 사실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다이나믹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떤가요? 자산배분을 원래 왜 하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갖고 있는거거든요 저희는 자산배분 전략을 하고 고객들 자산을 배분해서 저희가 자문을 드리다보니까 사실은 뭐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안그래도 실제로 지금 같은 상황이 저희끼리는 보릿고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릿고개요? 보릿고개가 이제 되게 힘든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식하고 채권을 섞어가지고 둘 간의 어떤 상관계수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동성을 줄이자 이게 기본적인 자산배분의 골자인데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갑자기 쓱 올라오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그러면 이제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쓱 조정을 또 받는 상황이죠 그러면 주식도 조정을 받고 금리도 갑자기 튀면서 채권의 가격도 떨어지는 거죠 같이 떨어져 버리네요 주식도 터지고 채권도 터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자산배분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식이 좀 빠질 때 채권이 조금 더 금리가 내려오면서 그러면 이제 채권의 금리가 가격이 좀 올라오면서 주식이 빠지는 건 일부 좀 해지해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필요할 때 워킹을 잘 안 하는 느낌도 일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제 보릿고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골든한삭스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3등분이 되어 있죠 왼쪽에 하이 인플레이션 3% 이상의 물가가 있는 경우 중간에 인플레이션 인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박스권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1에서 한 3%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맨 오른쪽에 보시면 디플레이션이랄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좀 낮은 상황 1% 이하일 경우에 파란색이 S&P500의 수익률 짙은 파란색이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맨 아래에 있는 하늘색이 미국채 10년물의 가격입니다 아시겠지만 가격은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고 내려오면 올라가는 건데요 어쨌든 채권 가격이다 보시면 되는데 저희처럼 자산배분을 6대 4로 섞는 게 국률인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오렌지색인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플러스 상황이 되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쭉 밑으로 내려온 걸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3%를 넘어가면서 그리고 라이징이라고 적혀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이 둘을 섞은 오렌지색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같은 상황이 보릿고개인 상황으로 일단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포트폴리오 상황을 특별히 변경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가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식을 급격하게 줄여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상태를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포트폴리오를 좀 유지하고 있다 주식을 줄여야 되는 시그널을 주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은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사실 가치중립적인 거고 오히려 길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경기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되면 주식 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 이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높아지냐 라는 부분들은 일부 구조적인 이슈가 있을 거다 좀 장기화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말고도 사실은 그 옆에 친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기와 성장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이것까지 좀 건드리고 있는 느낌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텐데 그거를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요즘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올라 원래 경기가 올라오면서 이것과 더불어서 물가가 올라오는 게 좋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1960년대부터 2020년도까지 한계 분기에 평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다른 건 다 보실 필요가 없고 두 번째 마이너스 0.5로 조금 빠져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성장이 안 좋아질 때 1960년대부터 2020년 동안의 통계를 봤더니 한계 분기는 평균 0.5% 정도가 빠진다 주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옆에 보시면 하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오르가 있으면 한 0.6% 정도 분기에 빠진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적인 수치인데 맨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죠 이거 두 개를 합친 것 슬로우 그로써 성장은 안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분기 평균 2% 이상 주식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이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화면에서의 둥둥 떠 있는 동그란 하늘색이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주가도 빠지면서 변동성도 되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통 보실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앞서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도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기업들의 마진이 압박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 그림을 한번 봤더니 깜짝 놀랐던 게 이게 S&P 500 기업의 그냥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13%, 14%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굉장히 마진이 좋은 그런 국가가 됐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선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뭐냐면 실적 발표 같은 걸 할 때 기업들한테 당신 마진 압박 얼만큼 받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대답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게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코스트 프레셔라니까 비용 압박을 엄청 받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을 하든 아니면 원재료를 사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든 지금 현재 마진은 많이 남고는 있지만 압박은 되게 많이 받는다라고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 레벨이 2010년부터 지금 사이에서 굉장히 높아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이게 이제 어느 순간 피크를 치고 쭉 떨어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마진이 옆으로 횡보하는 2011년 12년도 같이 되던가 아니면 2018년도 19년처럼 마진 쓱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일부 걱정을 합니다만 그 옆에 있는 짝꿍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경기가 혹은 기업 실적들이 이렇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압박을 주면 마진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리고 60년 동안의 영향을 받더니 이런 경우에는 분기 평균 2.5%는 빠지는데 그럼 이게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 보니까 차트에서 주황색으로 올라간 게 비용의 압박이라는 거니까 지금과 같은 물가 수준에서는 기업들이 비용 압박 때문에 내 이익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응답들을 막 하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S&PG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 굉장히 높게 있는데 조금 스무딩되거나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들이 지금 생겨나는 것이죠 과거에 이 정도는 압박을 받아요 라고 참다 참다 못해서 이게 이제 비용 압박을 받는 그 응답을 한 이후에 기업의 마진들이 실제로 횡보하거나 떨어졌는데 지금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빨갛게 솟아있는 2021년도 2022년도 예상의 마진의 전망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시청자분들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좀 돌려보시면 되고 자료는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색깔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3분기 실적이 조만간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연초에는 3분기의 실적이 얼만큼 나왔을까 라고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14.5%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연초에는 그랬는데 점점점점점 이게 올라옵니다 5월달 보시면 이게 14.5에서 23.5% 더 갈 것 같은데 7월 23일 보면 27% 그러다가 7월 말 8월 초 정도 되니까 3분기 실적이 한 30% 정도 나온다라는 거 이상으로 더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압박을 좀 받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기업에 대한 실적의 추정치가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이런 압박을 받으면 여기서 더 실적을 더 좋게 예상하기가 어려울 텐데 라는 부분도 정체가 되고 있고 실적 모멘텀이 횡보하는 거죠 21년도 3분기 익스펙테이션 예상되어 있는 숫자가 연초부터 막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한 30%대에서 계속 29.8 29.6 하면서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4분기를 봤더니 지금 기준으로 보면 22% 정도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실적은 그 정도 될 것 같다 지금보다 조금 낮아지는데 내년으로 한번 가보시죠 1분기 실적의 예상은 6.1%로 떨어집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그다음에 2분기 대면 3.9%대로 떨어지는 것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증가를 하는데 막 드라마틱한 상승률로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나중에 보시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는 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2%나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2분기는 드라마틱합니다 96.3%까지 올라갔다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떨어진다고 주가가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고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상승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그렇다고 이익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그림을 계속 이어서 한번 봐주시죠 그래서 지금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들을 입에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이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오르고 성장도 평상시의 추세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그 엔드 조합을 딱 맞춰보니 1960년대부터 보시면 이 막대가 그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41개 분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스의 개수를 다 이제 세보면 연도별로 그런데 보시면 70년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일 파동도 있고 그랬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없다가 2000년대 IT 버블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 이후부터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최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집중력이 흐러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망가질 가능성 낮다고 일단은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계속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공급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병목 현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왼쪽 그림 한번 보시면 실제로 그래요 여기 듀얼어블즈라고 되어 있는데 내구제인데 내구제의 가격이 판데믹 트렌드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가는구나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얼만큼 소비하느냐라고 봤더니 처음에는 소비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같이 딸려오다가 지금은 그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속 올라가서 계속 수요는 엄청나게 커지는 가운데 병목이 계속해서 가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 공급 차질 문제도 결국은 완화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나 할 거고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유가를 버리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유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전파되면서 시장이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신흥국은 전반적으로 부담이고 어떤 나라는 좋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 GDP에서 석유를 막 수입하는 비중들 신흥국들이 좀 많거든요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도 한 4, 5% 정도 GDP에서 그만큼 수입을 합니다 유가가 올라오면 당연히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부담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신흥국이긴 합니다만 러시아, 카타르 이런 쪽은 수출을 오히려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유가 급등은 전반적으로 신흥국에는 부담이 되고 그중에서 원유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에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유가가 올라가는 거 우려는 되는데 왜 우려를 하고 있냐면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들었는데 이게 실제 침체로 빠질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GDP에서 미국의 오일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에 보시면 이 리세션 즉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정도의 유가 원유 소비 이게 전체에서 보면 7%가 넘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위기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2.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은 하는데 이게 경기 침체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좀 오바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까 일자리 일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건 지난달에도 한번 제가 와서 리스크 요인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고용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고용 지표는 들쑥날쑥하지만 이 정도 고용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는 거죠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시면 한 7% 이상 시간당 임금이 올라오고 있는 게 오른쪽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이건 임금은 한 번 오르면 잘 안 내리는데 이건 되게 구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고용하겠다고 앞으로 나올 사람들은 버퍼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비농업 취업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는 증가율이 아니라 그냥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즉 인건비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하러 나올 사람들은 아마 많을 거다 계속 그렇게 몇 명이서 인건비를 올려가면서 가는 구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그런가 이렇게 한 번 보시면 이 그림은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제가 말로 좀 설명 우선 드려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특별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을 했다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종료가 됐거든요 더 이상 실업급여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 있는 다 주별로 이걸 언제 끊자라는 것들이 좀 달라져 있어요 어떤 거는 좀 일찍 실업급여를 중단한 주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인건비의 측면에 있어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주들이 실업급여 중단을 미리 미리 한 겁니다 이미 그렇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보니 그 실업률 자체가 쓱 내려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임금을 안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일하러 나오는 거죠 오히려 실업급여를 줄여야 실업률이 내려가더라 줄인 주들이 보니까 실업률이 좀 더 낮다라는 거죠 같은 미국입니다 이건 국가가 아닌데 아직까지 줄이지 않은 쪽은 한 5% 중반 정도의 실업률인데 이걸 줄인 주들은 한 4% 정도로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 효과는 분명히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지 않아서 사람 구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돈 많이 줄게 일합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완화될 수 있어서 앞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얘기했던 구조적인 임금 상승 이 부분들은 한 번 올라온 게 좀 덜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 올라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까 내구제가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건 많은데 이런저런 요소로 봤을 때 좀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완화된다는 게 3%, 4% 갔다가 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다기보다는 더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게으른 사람 아니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디폴트값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더 세게 올라갈 거냐 라고 하면 진짜네 라고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좀 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완화되는 국면 앞서 얘기했던 그런 이유들이 우리 예측이 맞다면 그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금리가 계속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경기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공장 못 돌렸던 부분도 일부 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병목도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부터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톤에 안 맞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있습니다만 그 강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우려할 거냐라고 보게 되면 경기가 오픈이 되게 되면 완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지표 숫자들은 높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미국 주식을 포함해서 강세로 간다든지 하는 이유의 바닥에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공급 쪽 아니면 유가 그리고 고용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다 들어가 보면 지금 당장 보이는 것처럼 높은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좀 완화될 거다라는 시그널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채 10년물이 예를 들면 1.6%에서 지금 1.5% 초반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눠보면 그중에는 인플레이션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 요인도 같이 합쳐서 1.5라는 수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앞서 제가 맞은 얘기도 드렸고 그러다 보니 그럼 경기가 생각보다 별로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미국채 금리는 사실은 계속 올라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경기가 안 좋은데 계속 올라가기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얘기를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좀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화면은 백신 접종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접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상황인 것이고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 글로벌입니다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찌튼색, 청색인데 쭉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초록색은 뭐냐면 골드만삭스에서 락다운 인덱스라고 해서 위로 올라가면 경제 봉쇄가 센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약한 건데 전반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백신이 나오는 과정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고 이것 때문에 경기 활동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점점 완화되고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위원님, 방금 전에 연두색 줄 차트 있지 않습니까? 그 차트가 전 세계 락다운이 어느 정도 강도를 말해준다 굉장히 내려와 있네요 굉장히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겹쳐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2020년도 하반기 정도쯤에 웨이브가 한번 다시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사실 락다운 지수가 웨이브는 직전 고점을 넘겼지만 락다운은 그만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백신이 나오고 계속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를 죽이는 락다운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병행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 남은 폭이 그렇게 많지 않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느낌도 그렇고 실제 락다운 인덱스도 보시면 그런 상황인데 락다운 인덱스에 여러 가지 표함들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서베이를 했더라고요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주간 단위로 얼만큼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얼마나 빨리 당신들은 지금 제가 물어보는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좀 편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맨 위쪽에 있는 게 쇼핑이고요 그 바로 밑에 하늘색이 외식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워킹 회사 가서 일하는 거 그 밑에 오렌지색이 여행 가고 그 다음에 영화관 가고 그 다음에 퍼블릭 이벤트니까 공연 같은 거 참가하는 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건데 지금 최소한 빨리 제일 먼저 뭐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69% 정도는 쇼핑 이런 거는 좀 편해질 것 같고 외식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게 한 7월 말 8월 초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점점적으로 올려오고 있는 좀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락다운도 좀 낮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서베일 해보면 그럴 의상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오른쪽 끝들이 다시 좀 위로 올라와 있네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바닥은 좀 치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저 아래 녹색이 고잉 투 무비니까 영화관 가든지 아니면 여행 가든지 하는 게 나름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이렇게 좀 각도로 보면은 이제 좀 영화관 가거나 여행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비율 자체는 아직은 좀 저항이 있겠죠 해외에 나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쇼핑하고 먹는 것보다는 좀 어려웠고 마음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실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좀 체크를 해봐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리오프닝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저런 지표 좀 민감하게 보실 것 같아요 리오프닝 되게 중요한 단어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바로 리오프닝이라는 단어로 묶이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상반기 때 올해 상반기 때 하반기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아 포트폴리오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자산배분이니까 이게 경기 민감주를 더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게 될 텐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생각했던 예상은 올해 하반기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라는 생각들이 했었고 그때 당시도 백신 접종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현이 됐던 게 델타 변이가 갑자기 나오면서 앞서 보셨지만 확진자 수가 확 증가하면서 사실은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리오프닝이라고 했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보복 소비 오랜만에 들으신 단어처럼 보이실 텐데 보복 소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응답이 다 보복 소비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보복 소비를 이제 하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그게 내년도든 올해 말이든 이게 이현이 좀 됐던 측면이 있어서 경기가 침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그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고 쓸 돈 있어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그림입니다 보시면 밑에 초록색 선은 쭉 가다가 갑자기 푹 위로 튀었죠 이거는 뭐냐면 소득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쓸 돈 있다는 거군요 소득이 왜 갑자기 저렇게 늘었냐면 나라에서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빨간색으로 꺼졌다가 올라오는 것들은 소비입니다 위에는 지갑에 있는 돈 밑에는 내가 쓴 돈 이걸 합쳐보니 맨 위에 있는 이 점선처럼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가게 저축률이에요 미국 저축률 네 저축률이고 저축 금액을 나타내는데 2.5조 달러를 아직까지 통장에 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은 언젠가는 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팀원 쪽에 거시경제를 담당한 이코노미스트랑 얘기했는데 이 돈 왜 아직 안 쓰고 있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돈이 나온다 저 돈이 나올 텐데 생각보다 안 쓰고 계속 버티고 있네 이랬더니 저희 이코노미스트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게 소득 분위별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게 돈이 나라에서 준 돈들을 금방금방 소진하는데 이게 중산층이나 그 이상의 분들은 바로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결국은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는 거시경제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움직일까 말까 팔까 살까라는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굳이 줄여야 되나?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위원님 그럼 포트폴리오 주식을 줄이진 않는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좀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인플레이션 늘어나진 않은데지만 조금은 있는 상황이고 또 기업 실적도 약간의 압박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는 자산 배분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자산을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그냥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인 것이고요 정황이 그렇다라는 건데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하나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어프닝 되면 아마 회복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될 겁니다 그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경기 회복은 된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왼쪽에 박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3% 이상의 고물가가 계속 라이징하는, 계속 지속되거나 더 강화되는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이런 애들이 주가가 좋았다라는 건데 당연하게도 5일 같은 게 70년대 통계가 아마 반영해서 5일이 좋고 전 세계 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금 이런 거 좋아하고 신흥국이 좀 좋은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러시아랄지 전반적으로 자원부국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맨 밑에 보시면 S&P 500이 좀 안 좋아지는 흐름들이 관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가 진짜로 되게 높아진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보릿고기 말씀드리면 주식, 채권 다 가격이 빠지고 그거를 섞은 것도 당연히 빠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의 만약에 예상과 포트폴리오가 맞다라고 하면 오른쪽 그림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3% 이상은 유지가 되되 이게 펄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강화되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우리 저희 예상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 주식 좋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보시면 5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아지는 측면들이 관찰이 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플레이션 기대가 맞다라고 하면 주식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마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실적 발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번 7월, 8월, 9월에 대한 실적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 마진 때문에 정말로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온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당분간 진행은 될 거기 때문에 4분기나 이런 쪽도 아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쪽보다는 그거에서 실적을 좀 크게 미스하지 않거나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는 기업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저희는 예상컨대 예상컨대 저희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인건비나 아니면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압박이 좀 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이 사실은 과점 형태로 가격 결정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실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계속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기차랄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와 연계된 쪽은 구조적으로 다시 비가역적으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건 구조적인 혁신 투자 측면에서 볼 때는 계속 그냥 밀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국면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 나쁘지 않은 국면이어서 주식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섹터 중에서는 비용 상승에 좀 악영향을 안 받을 섹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건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우리 IT 기업들 대부분 비용 상승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 기업들이나 비가역적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어떤 친환경이나 이런 기업들을 좋게 보신다 늘리는 게 나을 것 같다 특별히 나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지난달에 나와서 기다리는 조정은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조정이 한번 쓰고 왔다가 바로 다시 고점 대비해서 미국 증시가 한 2, 3% 정도밖에 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이더 딥이라고 해서 빠지는 거를 사는 기회들 그렇게 많이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되시면 한 10초 정도만 네 말씀하십시오 그림 하나 더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 말씀은 저희 팀에서 고민하고 있는 얘기들을 좀 드려왔고요 그것도 이제 안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를 이 자금의 유출입을 통해서 한번 그냥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파란색이 전 세계 주식형 펀드 쪽에 주간 단위로 돈이 얼만큼 들어온지를 나타내고 있고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이 옛날 쪽이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최근 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선진국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노스아메리카 즉 미국 쪽으로 자금이 9월 중순에 금리가 좀 올라오면서 후반에 훅 빠졌다가 다시 자금이 훅 들어오는 그런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채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맨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길게 이렇게 제가 점점점 해놨는데 보시면 미국 채권에 대한 매수 수요는 거의 두 달째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라는 게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높기도 하거니와 미국의 성장도 여전히 내년도에도 한 4% 이상의 성장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금의 흐름상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관심이 있어야 하는 미국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은 흐름을 유동성 플로우 쪽에서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금이 미국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재훈 팀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재훈 팀장님과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 매크로 이슈 그리고 우리가 자산비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봤는데 아마 중간중간에 많은 힌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리오프닝 쪽에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방금 전에 보셨듯이 어떤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기업들이 비용의 압박을 느낀다는 것 그거를 종합해봤을 때 주식의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들고 간다고 하면 앞으로 압박, 비용 압박에서 조금 자유로운 기업을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입시다 장우석 공무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